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종환 씨가 혹시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씨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현충원에 갔었죠. 그게 좀 이상한 문구를 썼던 것 같은데 선연들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던가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권 출마 선언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현충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박사님한테 공부해갖고 대충 가면 좋아요. 현충원 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보다는 유교의 역사가 더 어떤 순국선열의 현충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빨갱이 프레임 아무래도 반만 마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늘 우리 해방위회에 공격당하고 그래서 순국선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하면 일단 반공, 빨갱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사람은 안보, 애국자다, 애국이다. 이런 걸 자기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몇 점 주시겠어요? 30점? 네. 3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도 30점 맞았어. 그런 면이 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건 근대국가의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30점 맞은 놈이 참 그럴싸하게 얘기하죠. 아니, 그건 우리의 특수성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왕을 계승하면 먼저 가야 되는 게 종묘 사직. 종묘 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을 찾아야 하고... 또 외국의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왕의 대관식을 어디서 하냐면 카톨릭 성당에서 했었어요. 신에게서, 신 앞에서 맹세하고 우리나라 워낙 유교는 그런 특별한 신이 없어서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종의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니까 종묘에서 했고 신이 있는 곳에서는 신에게 왕위를 인정받는 거죠. 근대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어떤 한 종교를 가지고 물론 그런 문화를 오래 간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대성령 침식할 때 성경에다 손을 올려놓고 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대성령이 된 적도 없고 미국에서는 그런 나라들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게 빠졌어요. 그래서 대신에 종교적 성소로 인정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모든 국민이 동의할 만한 종교적으로 신성한 장소를 만들기. 종교적 시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소를 만들어요. 성소라고 일단 제가 이름을 붙여요. 성스러운 장소. 그럼 거기 어디냐. 그게 전부 이제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순국한 사람들. 우리가 순국이라고 부르는 건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이동해요. 종교 국가이던 시절. 종교적 단일성이 중요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영어로는 거의 뜻이 같아요. 뜻이 같은데 우리나라에 단어를 바꿔버리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순교자들이었어요. 순교자. 이슬람은 지금도 국가를 제대로 못 만든 지역에서는 순교자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순교자 대신에 근대국가가 들어오면서 대략 이제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좀 빠르면 17세기, 16세기부터 유럽 국가들에서는 순교자 대신에 순국자를 더 추앙하는 그런 이제 사거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렇죠. 종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종교관계. 그렇군요.